제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했다고 그럼 추경님 잘 알겠습니다 짓겠습니다 그럴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세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야 네 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평양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했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 저기 57살 먹은 보면 벨라데타 그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줬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난 또 요한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갖고 나 깨달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그게 다음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디에고가 얼마나 재미롭냐면은 태폐하기라는 사람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해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는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루루드에. 나는 물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한 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돌어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 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인생이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장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원주비행장이 있어서 이글스라고 비행전투단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 우리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다음에 하트도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 두 달 연습하면 아주 잘 그려져요. 그래서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저러라면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신부 할 때, 능평성당에서 본당신부 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이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는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지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루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야, 천사. 그리고 그냥 3월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병아리에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냥 5월, 6월에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해 주는. 정말로 그냐말로 천사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서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리고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고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부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남편도 천사.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 암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런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우고 심폐소생술을 갖고 살려낸 거야. 그래서 이 글라라 자매가 살아나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그냥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정말 신부님 말대로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그런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살려나갖고 깨보니까 살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빛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를 하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재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고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올려지는 거예요.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열어도 한 번도 내 성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 죽음은 꽃밭을 간다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살아 돌아온 거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은 별로 없어요. 미사 예물을 보면 오늘도 내가 예물을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 나요.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 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그런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기를. 여러분들 비오신부님 1918년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 받은 비오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그래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무슨 욕심이에요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서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니네들이 예수쟁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음은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야. 저승길이 있더라. 니네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초에 나와서 눈이 빨개서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기목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서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러 왔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구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 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의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서 탔더니 신부님하고 스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어있는데 스님이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받고 성체 영어하고 싶다고 해서 이건 성체까지 다 영어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대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대모한 거 얼떨결해. 대모해달라고 해서 대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지. 그런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서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예요.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굳 타자. 그래서 구슬을 하는 거예요. 구슬을 막 하는데 이 굳이라는 게 진옥이 굳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구슬. 진옥이 굳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요.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저기 뭐야 나 오도와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니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굳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구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열 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고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제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미사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태폐학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찔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의 일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그냥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받기 때문에 은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 아니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는데 주교님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태폐하게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야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서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나간 여자 세 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 네 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요. 다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 그래갖고 다시 태폐학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했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 저기 57살 먹은 아 보면은 벨라데타 그 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줬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그래갖고 요한 디에고는 다음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디에고가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관으로 막 하는 거예요. 병관으로 하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가갖고 나 깨달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디에고가 얼마나 재미롭냐면 태폐하게 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당 시민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해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는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 지금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예요. 카드. 너무 신이 나와서 이 요한디에고는 멕시코 인디언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고 그래요. 이 틸마는 뭘로 엮느냐 하면 선인장에서 뽑아서 섬유를 뽑아서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서 너무 흥분해서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서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서 너무 신이 나와서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 앞에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그리고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야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2일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받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 사과 없어져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대는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틸마에 새겨진 게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신앙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술래 가면 돼요. 성주술래. 성주술래 가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벳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 살아있는 하느님 역산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여섯 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세 배만한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사진에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님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 그 에르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칼레이터라고 그러네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무는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만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따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두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두라는 게 보면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벌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그런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꽃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꿈도 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에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사람들이 제가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그런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쏟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맥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루루도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아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알아. 그래갖고 3월 25일날 중요한 성모 영모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 에라 인마꿀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아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야. 그리고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에 에라 인마꿀라타 콘셉시우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팍 입술로 막 되내요. 꾸에소에 에라 인마꿀라타 콘셉시우 그래갖고 본당 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에 에라 인마꿀라타 콘셉시우 랩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 너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왜 오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는 거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언데 인마꿀라타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우라는 거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펑펑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간 사람들이 딱 그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루도에 가서 난 루루도도 갔어요 루루도도 난 어디야 테페아 과달루페도 가고 루루도도 갔어요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루루도에 나는 물에 들어갖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좋카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루도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발현은 더 특별해 아홉 살 루시아 여덟 살 히아친타 여섯 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916년에 이 2차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세 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발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개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게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시야친타고 프란치스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개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였냐면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연된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100대가 모여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130대 자전거 100몇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 7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냥 전 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는 저기 뭐야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상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언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그런데 루치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오기로 루치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멎히고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실론자 무실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난 파티마는 내년 2월달에 또 성주술래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술래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성문제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쓰든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교들은 안 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쓰든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성주술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쓰셔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될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들 6도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소의 어부였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험하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소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 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서 우리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열두 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열한 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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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의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에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 없는 거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은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난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 일곱 가지 부류를 명심하고 주변에 이런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경계하라 내 좋은 기운을 다 빨아먹고 좋은 운 다 뺏길 수도 있다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 번째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두 번째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세 번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이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곱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촉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까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특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돌어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 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어서 재밌어요 원주비행장이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 두 달 연습하면은 아주 잘 그려져요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또는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신부 할 때 능평성당에서 본당신부 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이 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니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지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루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병아리에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로 그냥 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뭐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리고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5살짜리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 꿨냐고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부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우고 막 심폐소생 소리 갖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가 살아나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갖고 그냥 깨보니까 살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빛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를 하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고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올려지는 거예요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열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늘로 싹 불려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 죽으면 꽃밭을 간다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은 별로 없어요 미사 예물을 보면 오늘도 내가 예물을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 나요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 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력미사 천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기를 여러분들 비오신부님 1918년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 받은 비오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했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의 성인이에요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린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뭔 욕심이에요 욕심 하늘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서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너네들이 예수쟁들이 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야 저승길이 있더라 너네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초에 나와서 눈이 빨개서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고 그랬어 당신이 기목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로 2세 교황님이 와가지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뿐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고 왔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구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 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데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스님이 꽉 차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배웠는데 스님이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대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대모한 거 얼떨결해 대모해달라고 대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지 그런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서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굳 타자 그래갖고 굳을 하는 거예요 굳을 막 하는데 이 굳이라는 게 진옥이 굳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굳을 진옥이 굳이라고 해요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해요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저기 뭐야 나 오도바이 쳐서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니 그냥 무당이야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굳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구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열 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미사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날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태폐학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찔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의 일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그냥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받기 때문에 은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 아니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는데 주교님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 보내라고 그랬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태폐하게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서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서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서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나간 여자 세 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 네 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요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다시 태폐하게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했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 저기 57살 먹은 아 보면은 벨라데타 그 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 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가려고 했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관으로 막 가는 거예요 병관으로 하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가갖고 나 깨달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그게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 디에고가 얼마나 재미롭냐면은 태폐하게라는 사람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신부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해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는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있는 거예요 카드 그래서 너무 신이 나와서 요한 디에고는 저기 멕시코 인디언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고 그래요 이 틸마는 뭘로 엮느냐 하면 선인장에서 뽑아서 섬유를 뽑아서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서 너무 흥분해서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서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서 너무 신이 나와서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 앞에 가서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그리고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야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2일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받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이면 사과 없어져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로 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대인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틸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신앙,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술래 가면 돼요 성주술래 성주술래 가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포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베, 저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 살아있는 하느님 역산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에휴학 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여섯 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요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3배만 원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이 사진에 아니면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님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 그 에르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칼레이터라고 그러네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무는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만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따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두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두라는 게 보면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벌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떼감을 모으러 가 막 떼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느냐 내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따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고 그래 그런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나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걸 쓸데없는 소리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꽃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귀싸대기 쓸데없는 소리이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에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사람들이 제가 성모님을 봤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오는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쏟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루도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아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영모 추길이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 에라 입마꿀라타 콘셉시오다 딱 그래요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야 그리고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에 에라 입마꿀라타 콘셉시오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팍 입술로 막 되내요 꾸에소에 에라 입마꿀라타 콘셉시오 그래갖고 본당 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에 에라 입마꿀라타 콘셉시오랍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그게 왜 오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는 거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모님은 라틴어인데 입마꿀라타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거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치유냐 기적이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다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르르두에 가서 난 르르두에 갔어요 르르두에 갔어요 르르두에 갔어요 난 어디야 테페야 과달루페도 가고 르르두에 갔어요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르르두에 나는 물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르르두에 성모님이에요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발현은 더 특별해 9살 루시아 8살 히아친타 6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916년에 이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세 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발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 성모님이 유명한 게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게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시야친타고 프란치스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게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 9월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였냐면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현된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100대가 모여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130대 자전거 100몇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7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는 저기 뭐야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호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며 봐 지금이 정호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호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상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언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그런데 루치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오기로 루치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멎히고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실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난 파티마는 내년 2월달에 성주술래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술래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교들은 안 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성주술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쓰셔요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렛도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들 6도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소의 어부였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소가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 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서 우리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열두 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열한 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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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의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에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맨날 천장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은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 일곱 가지 부류를 명심하고 주변에 이런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경계하라 내 좋은 기운을 다 빨아먹고 좋은 운 다 뺏길 수도 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어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 번째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두 번째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세 번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이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곱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촉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까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특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